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중단됐던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는 지역 곳곳에서 다양하게 열립니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제7회 대한민국 어린이놀이 한마당을 열고 놀이마당과 인성마당, 재미마당 등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전어린이회관과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은 어린이날 당일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뮤지컬 삼양동화와 대형 인형이 참여하는 거리극이 진행됩니다. 서산종합운동장에서도 에어바운스와 드론 체험, 경찰 소방관 체험 등이 펼쳐지고 서산 버드랜드는 5일부터 사흘간 앵무새와 조류 부하 같은 생태체험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기상캐스터